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 입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우리가 독해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슈드가 한번 등장했는데 거기에서 그 슈드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뭐뭐 하는게 옳다 또는 뭐뭐 하는게 현명하다 그런 의미의 슈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you should buy this. 제가 누구한테 어떤 물건을 권하면서 you should buy this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을 때도 이 말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니까 이걸 사는게 옳아.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의미로도 이 말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여러 전자제품 모델이 있는데 지금 너한테는 이게 딱 맞다. 이게 너한테 지금 제일 맞아. 라든지 가성비가 이게 좋아. 이걸 사는게 현명해라는 의미로도 슈드를 써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슈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 한다는 것 정도의 의미만 있어요. 여기 한번 예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얼마전에 제가 노래를 듣다가 수업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It's only right that you should play the way you feel it.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너를 잡을 수는 없다.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행동하는 게 맞지. 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슈드는 하는 게 옳아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네가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걸 빼면 너는 원래 그렇지 라든지 그러니까 팩트로 들려요. 팩트. 그런데 팩트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It's only right. 이거는 for, to, 부정사로 쓰기도 좀 어려운 문장인데 오늘을 빼고 볼게요. It's right for you to play the way you feel it. 네가 뭐뭐 하는 게 옳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네가 주어를 나타내는 거고요. 뭐뭐 하는 게 네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지. 자, 이러면 이제 이게 주어잖아요. 여기에 팩트의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팩트의 느낌이 없죠. 이걸 대절로 만든 겁니다. 이걸 대절로 만들면 슈드를 써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좀 덜 쓰는데 노래 가사에서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쯤 나온 노래 같은데 이게 뭐 그 노래 가사가 대단히 현학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말인데요. 일상적인 말에서도 이 대절반에 슈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동사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슈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화하는 거죠. 네가 뭐뭐 하는 것 자, 그런 의미로 슈드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It is righ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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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trange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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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desirable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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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It is absurd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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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냥 원형 그러니까 그냥 원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 영어에서는 그런데 슈드도 자주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번역하시면서 어, 뭐 뭐 하는 거 해야 한다라고 번역이 잘 안 되시면 아하,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접속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버튼 루셀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는 건데 수학자고 또 철학자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좀 과격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좀 사람이 유해졌는데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또 비판적이고 조금 형의상학적인 이상한 철학하는 사람들 좀 비판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철학이며 종교며 신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낸 말이에요. 그때 했던 말이에요. Better the world should perish than that I or any other human being should believe a lie. 이걸 빼고 봅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이제 과격했느냐 젊었을 때 당신의 생각이 이랬다라는 거죠. 아니면 현재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믿느니 세상이 망하는 게 나아요. 이건 현재 세상이 망하고 있다는 팩트로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믿는다라는 팩트로 말할 수가 없죠. 팩트로 말하면 되게 이상해요. 내가 거짓말을 믿느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이런 문장 구조 자체를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로 또 쓰면 슈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나나 아니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가 됐던 종교나 신화나 이상한 철학이론이나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느니 세상이 망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이거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를 다시 이제 좀 멋있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거를 완전히 좀 평이한 옛날 기준으로 평이한 문장 구조로 바꾸면 이게 문장 구조가 별로 예쁘진 않네요. 괜찮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 썼어요. 멋있죠. 그러니까 자 또 한 번 볼까요. 이거는 앞에만 나왔던 거하고 문장 구조는 비슷해요. It is strange that this relationship should have taken so long to develop 이거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영국하고 인도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보고 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기억이 맞으면 그러니까 영국도 미국이 없었나요? 미국과 인도 관계가 좋아지는 걸 보고 인도도 보면 일상어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고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그동안 미국과 소원했다니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건 뭐냐면 지금 수십 년 걸렸다. 인도와 미국 사이에 이 관계 미국 사이에 이런 친밀한 관계가 생겨나는데 자 this relationship has taken so long to develop 그렇게 오래 걸려서 생겨났어 라는 게 팩트죠.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색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는 슈드를 빼면 상당히 이상한 말인데 이렇게 실제로는 요즘엔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써요. 여기서는 조금 현학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현학적으로 들리냐 여기서는 이런 안 쓰면 이상하거든요. 여기서도 이게 안 쓰면 좀 이상해요. 안 쓰면 좀 이상한데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썼죠. 이것도 필요해서 썼죠. 그런데 이거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썼으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일단 말이 되면 쓰잖아요. 편한 구조를 선호하잖아요. 이게 훨씬 편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학적이고 싶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사책을 읽건 무슨 18, 19세기에 쓰여진 소설을 읽건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자층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편한 문장 구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It is good that the old should resist the young 어느 사회들은 그렇죠. 젊은 세대는 The young은 뭐예요? 젊은이들. 그리고 the old, 늙은 사람들. 자 젊은이들은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뭔가 그러면 노년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It is good that the old should resist the young 자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실제로 resist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둘 다 빼도 돼요. And that the young, Proud the old Proud는 소떼나 말떼몰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요즘은 약간 전기충격봉 같은 것도 쓰죠. 그러니까 쳐서 어느 한쪽으로 옮기도록 하는 게 Proud인데요. 비유적으로 자꾸 나가고 나가도록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가치관이라든지 시스템을 계속 바꿔나가죠.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계속 자극해서 변하도록 촉구하고 또 젊은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에 저항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건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양쪽 간에 이런 긴장관계가 있으면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야라고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슈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20세기 초에 쓰여졌거나 아니면 지금 쓰여지는 글이라도 요즘에 쓰여지는 글이라도 그 사람이 좀 학계에 있는 사람 좀 학자풍이다. 그러면 아이고 자꾸 왜 떴다 하죠. 죄송합니다. 좀 학자풍이에요. 글쓰기 격식 있는 글쓰기 에서는 이게 등장해요.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두 경우에는 저는